T 래치, T 프리프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T는 입력이 하나입니다. 출력은 항상 Q, 큐바 두개가 있고 T는 뭐냐? 토글 토글은 유사어로 그냥 컴프리먼트, 고수, 뒤집어 준다는 겁니다. 기능표를 보면 T, Q죠. 0이 1인데 1이면 뒤집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면 안 뒤집고 1이면 뒤집어 준다는 거예요. 특성표 다시 한번 볼게요. T, Q, 0011, 0101, 0이면 그대로 1이면 뒤집어 준다는 거죠. 특성식 한번 봅시다. 0, T, Q니까 0, 110, 0, 110, 0, 110, 이거 뭐 간소할라까요? 간소할 게 없네. 각각 다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특성식은 Q는 T, 바, Q, T, Q, 바, 이게 특성식입니다. 이게 또 뭐하고 똑같죠? Q가 T하고 Q의 Exclusive O하고 같죠. 타이밍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내치라는 거 없습니다. T도 이유는 뭐냐 하면 제기할 때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 T 프리프랍일 때 어떻게 타이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크락 그리고 T가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자, Q를 알아봅시다. 자, 0하고 1 중에 뭐 아무거나 0으로 가정을 합시다. 네거티브 엣지 있을 때만 T가 Q에 영향을 주죠. 요렇게 네 군데가 있죠. 네거티브 엣지가 있는데 T가 자, Q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T가 0이야. 그럼 안 바꾸겠다는 거나 T가 1이야. 그럼 바꾸겠다는 거고 0이면 안 바꾸겠다는 거고 1이면 바꾸겠다는 거죠. T 프리프랍을 만들어 봅시다. 수단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프리프랍이 뭐 뭐 있었죠? 세 가지입니다. SR, JK, D 얘네들 각각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 수단이라는 건 여기 표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SR 같은 경우에 여기 표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SR의 특성표를 먼저 적을 수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논래로 이 순간까지 올 동안에 외우는 게 없어야 됩니다. 1, 1이면 안 되죠. 여기 표는 Q과 Q로 바뀔 때 어떤 SR이 필요하냐 0에서 0 되려면 보존되든지 리셋되든지 0, 0이든 0, 1이든 그래서 0, 동키아 0에서 1 되는 건 뭐가 되죠? 바로 셋 되는 경우죠. 그래서 1, 0이 필요하고 1, 0일 때는 0, 1 1, 1일 때는 동키아 0 자 JK 여기 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습관되면 이거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성표 없이도 여기 표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외우는 안 됩니다. 0, 1 리셋 셋 이거는 뒤집어 주고 Q과 Q가 어떻게 바뀌기 위해서 JK는 0에서 0 되려면 보존되든지 리셋되든지 그래서 0, 동키아 0에서 1 되는 경우는 셋 되든지 뒤집어지든지 1, 동키아 1에서 0 되는 것은 리셋 되든지 뒤집어지든지 그래서 동키아 1이 되고 1, 1은 보존되든지 셋 되든지 동키아 0 세 번째 D 프리프랍에 대한 여기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특성표는 입력이 하나니까 D Q Q 0011 0101 Q는 그냥 D값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Q Q D D는 Q하고 똑같습니다. 0, 1, 0, 1 이게 여기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SR로 T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T에 먼저 T에 특성표를 적습니다. Q가 0일 때는 그냥 안 뒤집어지고 1일 때는 뒤집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SR은 0, 0일 때는 0, 동키아 동키아 0 0에서 1은 셋 1에서 0은 미셋 자 T하고 Q로 가지고 SR을 만들어 봅시다. 0, X 1, 0 묶을 수 있는 게 없다. 한 개 뺏기 그냥 그죠? S는 T에 Q 바 R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동키아 0 0 1 이것도 묶을 게 없다. 그죠? R은 T에 Q 자 그럼 SR로 어떻게 T를 만드느냐 하면 먼저 SR을 그립니다. S 대신에 S 자리에 T하고 Q 바를 엔드치 하면 되죠. T하고 Q 바를 엔드치 하면 되고 R 자리에 T T 묶으면 되나? T하고 Q를 엔드치 하면 되죠. 그럼 이 전체가 T가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A 전혀하고 똑같습니다. A하고 전체인데 A가 파지티브 엣지 트리거 SR이면 전체는 파지티브 엣지 트리거 T 프리프랍이 됩니다. A가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면 전체는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 T 프리프랍이 되겠죠. 두번째 JK로 T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먼저 T 프리프랍의 특성표 그리고 D Q 대응자 Q 외우지 맙시다. 0이면 그냥 1이면 Q를 뒤집어 주고 거기하기 위한 JK는 0에서 0은 0동키아 동키아 0 0에서 1은 1동키아 1에서 0은 동키아 1 자 J하고 K를 한번 T와 Q로 나타내 봅시다. 0동키아 1동키아 묶으면 J는 T가 되네요. 그 다음에 K는 K도 T가 되네요. 자 그러면 JK가 있다. K는 가 K 고 Q 바 입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나? JK를 묶어서 그냥 T 하면 T 프리프랍 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이 안에 a가 positive edge trigger jk면 전체는 뭐가 되죠? positive edge t가 되죠. 이거 한번 그려 볼게요. positive edge trigger jk q하고 qbar 이거 두 개 묶어 버리면 하나의 t 프리프라비 입니다. 이게 positive edge trigger t 프리프라비 입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334페이지에 그림 11에 24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sr 가지고 jk 를 만들고 jk 를 가지고 t 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sr 먼저 그립시다. sr 출력 두 개 s 자리에 j q bar q bar k 자리에 r 자리에 k q 였죠. 그러면 jk 를 가지고 t 를 만들 때는 jk 를 묶으면 t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죠. 이거 잘 보면 다시 1번으로 가요. 1번에 가서 sr 가지고 t 로 만드는 회로 하고 비교해 봐요. 똑같은 같은 결과입니다. 자 세번째는 d 로 가지고 t 를 만들어 봅시다. t 에 대한 특성표 그리고 0일 때는 그대로 1일 때는 톡을 뒤집어 주고 d 는 q 하고 똑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0 1 1 0. t q 로 가지고 d 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0 1 1 0. 0 1 0. 묶을 수 없고 따로따로 해야 되죠. 그래서 d 는 t 의 q bar t bar 의 q. 이렇게 해도 되고 t 하고 q 의 exclusive o 와 해도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positive h 트리거 d 프리프랍 을 가지고 positive h 트리거 t 프리프랍 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positive h 트리거 d 프리프랍 을 클락 d q q ba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걸 t 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exclusive o 와 해가 t 하고 q 를 exclusive o 와 해가 묶어 버리면 이 전체는 바로 positive h 트리거 t 프리프랍 이 됩니다. 요건 334 페이지에 그림 11에 24. 그냥 간단한거 한번 홈웍 한번 낼게요. t 프리프랍 의 여기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